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탑! 폭탑!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6월의 네번째 주고요. 주간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정말 다가오고 있죠? 날씨도 많이 더워졌고 많이 지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6월의 네번째 주 파이팅 하시고요. 잘 마무리 하셔야 되니까 제가 좋은 타로 또 많이 많이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간운세 알아볼 거고요. 자 그럼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그럼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럼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볼게요. 좋아요. 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의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여기부터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선택지고요. 자 아시죠? 믿는만큼 이루어지는거구요. 운치리기삼입니다. 자 선택해주세요. 여러분들의 6월의 네번째 줄을 응원하면서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복탁! 복탁! 자 첫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들의 주간운세 6월의 네번째 주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타로를 오픈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번째 선택지, 이 선택지는요. 일단은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인관계 그리고 연애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여기 사랑의 타로도 나와줬구요. 자 이거 러버스 타로입니다. 이거 나와줬구요. 그 다음에 운명의 수레바퀴도 나와줬고 이 스타라는 타로가 나와줬는데요. 여기 이렇게 몰려있는 세 장의 타로는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일희일비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주제라고 생각하면 되요. 주제. 여러분들은요. 연애에서 사랑.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운명의 수레바퀴.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기회가 찾아온다는 귀인이구요. 연애구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서 기회에요. 기회. 여기 황금의 여인이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 풍요를 상징하는 타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주에도 조금 돈이 들어오실거에요. 자 여기 보시면 변덕의 타로 달이 있습니다. 월화 정도는 마음을 비우시구요.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돌덩이의 타로가 있으니까 비즈니스나 여러분 자영업 하신다면은 크게 변화가 없고 아 이거 뭐 평타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비즈니스에서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여기는 제한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실거에요. 왜냐면 여기 풍요의 타로가 있거든요. 여기 돌덩이는 그냥 밋밋하게 흘러가는건 월화 정도지 주 후반으로 갈수록 분명히 여러분들께 금전적으로 기대 이상의 결과가 있을거구요. 자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 귀인이 나타납니다. 운명의 수레받기 왜냐면 또 여기 이해와 용서라는 로멘스 엔젤의 타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러버스타로이 끝이 타했고 또 여기 이해와 용서가 있으니까 과거에 알던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가벼운 연락일 수 있지만 그거는 잘해보자고 과거의 실수를 그래도 어느정도는 좀 후회하고 내가 좀 달라졌다는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는 연락이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이 무슨 얘기 무슨 문자를 보내든 전화를 보내든 그런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렇게 행동했다는게 중요한거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셔도 괜찮으실거에요. 자 그건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수 라든지 어디 멀리 가신다거나 투자하신다거나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요 여기 돌땡이 타로도 그렇구요.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 있고 대개 이 풍요의 타로가 이렇게 이제 주 후반에 나왔을때는 여러분들이 어디 왔다갔다 왔다갔다 움직이면 나한테 들어올 운이 여기 정조준이 안됩니다. 조준이 안됩니다. 이렇게 막 피해갈 수 있는거에요. 제가 이 세장의 타로 말씀드렸죠. 6월의 넷째 줄 흐름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럴때는 한자리에 딱 머물고 계시면서 나한테 들어오는 어 기회를 받아들이셔야지 뭐 여기저기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 여행 가신다든지 아니면 이직이라든지 어 그 다음에 뭐 투자라든지 그거는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 변덕에 타로 있으니까 어 비즈니스에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좀 비추 드릴게요. 어 관망하세요 관망 지켜보시고 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내버려 두시면 어 이거다 싶은 어 가만히 있어도 좀 풀려가는 듯한 예 그런 일이 벌어질거에요. 그럼 그때 자 움직이셔도 충분합니다. 지금은 크게 뭔가 투자하신다거나 멀리 가시지 마시고 자리를 옮기신 어 그럴 때가 아니에요. 자 이 돌덩이 한자리에 좀 머물러 있으면 돼요. 자 과거에서부터 연락이 옵니다. 어 어 어 잠깐만요. 이건 제외라고 보시면 돼요. 제외 왜냐면 사랑과 운명의 수레받기 스타 이 세개 역시 매우 긍정적인 타로가 이의와 용서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군가 연락을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은 어 지금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은 제널리딩 많은 곳을 보셨을 텐데 어 거기서 만약에 6월에 뭐 연락운이나 재회운이 있다 그러시면은 어 이번주 어 기다려 보세요. 가만히 한번 계시면 어 좋은 소식이 있을 거구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 귀인도 어 제가 말씀드렸죠. 어 이번주 조화와 절제 균형 예 여러분들이 뭔가를 크게 바라지 않으셔도 뭔가 내가 뭔가 막 노력하고 움직이고 막 열심히 하고 아 난 최선을 다하고 그러지 않으셔도 어 기회와 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저절로 저절로 들어 올 거에요. 어 여기 돌동이랑 어 변화를 상징하는 달이 주 초반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마음이 급하실 거 같은데 빨리 잘되고 싶은 그런 거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천히 흘러 갈 테니까 이번주는 어 기대 이상으로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실 거에요. 네 워우 하십시오. 워우 워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 너무 좋아요. 요거 요거 꼭 보세요. 어 여러분 눈 눈에 이 타로를 담아두세요. 그러면은 어 저절로 예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좋은 일들이 많이 많이 보이실 거에요. 자 그렇구요. 자 제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겁니다. 내숭 떨지 마라. 그죠. 뭔가 연락이 올 거고 그리고 뭔가 기회가 올 거고 그죠. 대인관계 뭐 귀인 이런게 말씀드렸으니까 인연이 많이 나타날 거에요. 사람들 나타나구요. 내숭 떨지 마라. 그렇게 보시면 되구요. 자 내 인생의 해답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거에요. 누군가 인연이 나타났을 때 좀 표현해 주시구요. 상상력을 동원하라. 자 타로에서요. 이 상상력을 동원하라는 얘기는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며느리도 몰라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기다려보세요. 네. 제가 열심히 노력하시고 뛰어드시고 추진하세요. 라는 고집을 부리세요. 라는 전차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스타에요. 스타. 그러니까 이번 주는요. 그냥 가만히 한번 기다려 보세요. 좋은 일들 많이 많이 있으실 거에요. 제 얘기를 꼭 염심해 주시구요. 급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잘 되실 거에요. 첫 번째 선택지. 훌륭합니다. 응원 드릴게요. 복탁. 복탁. 자 6월에 네 번째 주구요. 여러분들의 주관우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선택지.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의 타로를 모두 선택했구요. 자 두 번째 선택지인데요. 여기 동글 안에 음 앉아있는 어 소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주 여기 돌땡이 타로도 있고 여기도 돌땡이 타로도 있어요. 자 그리고 고민을 암시하는 이 머리를 산발한 아버지의 타로도 있구요. 자 여기 보시면 앨리스가 배를 타고 어디론가 나아가고 있죠. 강을 건넌다는 의미에서 아 이건 변화를 뜻하기도 하지만 돌땡이들이 너무 많아요. 변화하고 싶지만 변화할 수 없는 그리고 뭔가 의기소치만 이번 한주 그냥 아 좀 안타까운 한주가 되실 거 같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 땜목 이건 또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자 그리고 여황제의 타로가 있습니다. 아 이번주 여러분들 있잖아요. 어차피 어 크게 무언가 바라지 마세요. 욕심내지 마시구요. 어차피 뭐 인생 뭐 혼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한테 어 뭐 도움받을 것도 없구요. 그리고 예 내가 해내야죠. 그죠. 어 뭐 별 특이사항이 없는 뭐 이번주에요. 자 돌땡이 예 뭐 일상생활에서 어 여러분들께 뭐 뜻밖의 기회나 행운이 오는 것도 아니구요. 어 누군가 좋은 제안을 해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 황금의 타로가 있긴 하지만 어 마이너 타로고 여섯개 여섯개 자 펜타클 6번이에요. 다섯개는 아니고 여섯개인데 음 여덟개 아홉개에 비하면은 여섯개면 몇개 안되죠. 좀 아쉽죠. 근데 어 네개 세개에 비하면은 어 또 들어올 만큼 들어온거에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평타라는 얘기죠. 평타 어 금전적으로 뭐 목돈이 들어온다거나 뭐 꼭 그런것도 아니에요. 자 이번주는 그냥 평범하게 어 지나가시는 한주로 삼으셔야 되구요. 어차피 좀 힘드실거에요. 체력적으로 몸이 좀 많이 안좋으실거에요. 어 여기서 조금만 더 무리하신다면은 살짝 어 이거는 음 어 체력적으로 여러분들이 몸이 이상신호를 보냅니다. 어 걱정 많이 하실텐데 어 크게 걱정하실건 없고 좀 쉬시면 된다. 그리고 병원을 가시면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께요. 요점은 괜찮은데 여기서도 무리하시면 안된다는거죠. 자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여러분들한테 무언가 어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런건 없구요. 어 그리고 어차피 이번주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지않을거에요. 제가 요정도 말씀드리면 음 아마 여기서 꺼버리시는 분들 있으실텐데 꼭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한번 선택을 해주셨으면 어 내 입맛에 맞는 어 얘기만 들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야 되구요. 이건거에요. 어 그러니까 어 다만 예 그런거 있어요. 어 크게 좋은 일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피가 뭐 줄줄 흐른다거나 칼에 찔려 있다거나 화살을 맞은 타로라든지 죽음이니 악마니 뭐 끊어진 달이니 무너지는 탑이니 뭐 그렇게 부정적인게 나온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뭐 나쁜일도 없다는 얘기에요. 평범하게 아 지나가는 한주다. 뭐 연애도 마찬가지에요. 짱남 썸남 뭐 그냥 그저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선택지에 두가지 두가지 좋은점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어 조금 부정적인거 어 말씀드린거라고 생각해주시고 좋은건 뭐냐 여러분 여왕제에요. 여왕제이기 때문에 어 베퍼 어 뉴페가 나타납니다. 여기 이렇게 나뭇잎을 예 물고 여러분들한테 날라온 비둘기 비둘기는 어 타로에서 좋은 소식을 물고 여러분들께 찾아오는 좋은 소식을 뜻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어 뭔가 뉴페가 나타날거에요.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좀 쭈뼛쭈뼛 표현해오는 음 음 그런사람이 있으실텐데 중요한건 그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닐거에요. 그냥 뭐 그런거 있죠. 어 누가 날 좋아하니까 음 그렇게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니어도 내 이상형과 가까운 사람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기분이 조금 좋아진다. 그 정도 보시면 되시구요. 어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여왕제이기 때문에 어 어 꿋꿋이 여러분들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건 이번주는 아닐거에요. 왜냐면 어 이 외로움 타로 있고 돌댕이 있고 동굴 안에 숨어있다 뭐 이런거기 때문에 이번주 여러분들이 하실리는 누가 뭐래도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시구요. 자신의 위치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시는거에요. 그러면 어 이번주가 아니어도 어 노력한 그 결과가 다음주 그리고 다 뭐 7월 요렇게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꼭 있으실 테니까 두려워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에 떨지 마시고 그냥 내 갈길을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결과를 어차피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어 뭐 무리하실 것도 없어요. 내가 성실하게 어 세워진 계획 안에서 자 이렇게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시는 거에요. 꾸준하게 앞으로 나아가시는 거에요. 자 그렇게 어 생각하시면은요. 이번 한주 어 돌아보면은 어 내가 만약에 헷갈리고 힘들다는 핑계로 예를 들자면은 계획된 어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약간 아 내가 왜 그랬을까라 후회가 없으실 거에요. 자 보람있는 한주 보내셨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니까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할 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평범함 속에서 그 평범함 평범함이 이번 주 이번 주는 아니겠지만 다음 주 그 다음 주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흥미를 유지하라 그죠 짱남이나 썸남 그렇게 불꽃튀는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뭐 눕혀는 나타나구요. 한번 그 사람을 좀 유심히 한번 지켜봐 보세요. 자 여러분의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렇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더 많은 옵션을 찾아보라 더 많은 옵션을 찾아보라 그렇죠. 이번 한 주는요. 결과를 맺기보다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가지 다양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더 많은 옵션을 찾아보라.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성실하게 노력하시는 한 주 되시면 되세요. 자 두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복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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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6월의 네번째 주 주간운세 알아보고 있구요. 세번째 선택지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 세번째 선택지 자 저는 이렇게 타로를 오픈했구요.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께요. 이번 세번째 주에 아 네번째 주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어 열심히 자신의 고집을 부르시구요. 빨간 드렌스를 입은 요건 마녀예요. 마녀. 그리고 태양이 떴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 무조건 여러분들은요. 이번주에 예 연애를 하셔야 되요. 누군가를 만나셔야 되요. 그러니까 마법사의 타로가 있고 운명의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자 이번주 어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옆에 있는 뭐 뒤에 있는 그 사람이 어 바로 운명의 상대다. 그렇게 보시면 되구요. 적극적으로 어 표현을 하실때에요. 연애에서 굉장히 좋구요. 어 비즈니스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 황금의 여인과 또 요 빨간 드레스 만나면은 일이 잘 풀릴거에요. 여러분들이 계획하셨던 일 그리고 추진하셨던 그 일 고집을 부리셔야 되구요. 절대 어 여러분들의 생각을 꺾으면 안돼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어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전혀 없고 내 고집대로 어 내 촉대로 움직이시면 아 아 이거는 어 돈이 들어오는게 아니라 일이 잘 풀리실거에요. 그러니까 계약이 대학성사 라든지 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어 계획대로 흘러가는 그런거 있죠. 내가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내가 준비한 일대로 모든게 착착 맞아 떨어지니까 어 이번 한주는 몸이 힘든거는 뭐 그거는 당연한 거구요. 그거 몸이 힘든 거를 뛰어넘으실 만큼 재미가 있는 한주 성과가 따르는 한주라고 보시면 되요. 그게 비즈니스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어 큰 어 계약 큰 뭐죠 뭔가 제안 뭐 그런게 왔다갔다 하실거에요. 돈이 왔다갔다 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잘 될 여러분들 뭐 후반기 전체를 어 자지우지하는 그런 어 계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가지 예 미팅이라든지 고런게 걸리실거구요. 자 비즈니스 하시는 분 뭐 회사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회사 안에서 좀 굵직한 프로젝트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어 일들 그러니까 뭐 음 성과를 내면은 뭐 바로 뭐 승진에 영향을 끼친다든지 태양이에요. 자 그리고 뭐 이직을 노리신다. 그러면 괜찮아요. 여기 눈동자 보이시죠? 예 욕심을 나타내는 눈동자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도 나아줬기 때문에 이 욕심은 어 찾아 먹어야 되는거에요. 내가 누가 뭐라 그러든 내꺼는 내가 챙겨야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서도 잘 되실거구요. 제가 어떠다보니까 일에 대해서 또 여러가지 말씀 드렸는데 다시 연애로 돌아가면 이번주 말에는 무조건 약속 잡으시구요. 자 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 좀 미적미적 거립니다. 그러면요 이번주에는 과감하게 멱살 잡고 술도 매기고 얘기도 하고 그러세요. 어 약속도 먼저 잡으시는거 좋아요. 약속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눈치를 보고 계시나요?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 어 그쵸 내가 먼저 어 상대방한테 고백을 한다거나 얘기를 꺼내는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도 제가 요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있습니다. 백퍼 있습니다. 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다가가거나 먼저 연락하는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라고 어 저한테 고민을 말씀 주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이번주는 마법사에요. 무조건 어 그 사람을 잡으세요. 어 그리고 연락하세요. 어 먼저 어 들이대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빨리 낙하채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또 뺏어가 버립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구요. 어 이번주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빨간 드레스 어 여러분들이 끌고 가는대로 다 끌려올거에요. 그렇다는건 썸이나 짱남 예 가장 좋겠죠. 어 무조건 연락하시구요. 한번 들이대 보세요. 다른 때는 먹히지 않았을거지만 이번주는 어 제대로 어 여러분들의 좀 정체제 되어 있었던 그런 관계 아 이게 뭔가 싶었던 친구인가 썸인가 짝 짝인가 뭐 이런 고민 하고 계셨다면 두세 계단은 무조건 건너뛰어서 이거는 바로 연애로 연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주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적극적으로 되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주변에 어 쓸데없는 사람들이 좀 많이 꼬여 있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칼이죠. 그 다음에 여기 후회를 하고 있는 요 타로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아도 어 주변의 상황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어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예 여러분들이 좀 나서야지 이 사람 이 마법사 그러니까 이 상대방 옆에 있는 이 고춧가루들이 떨어져 나가실 거에요. 여러분들이 등장 등장하시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끝판왕이 어 등장한 거죠. 예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이 다 쫄 거에요. 자 그런 존재감을 과시해 주시는 이번주가 돼야 되니까 어 잊지 마시고 꼭 한번 연락하시거나 들이대시는 거 이 사람 옆에는 내가 있다는 거 어 만천하에 알리셔야 된다는 거에요. 자 그런 말씀 드리면서 자 내 사랑에다 한번 가볼까요? 잠시만요. 자 이거에요. 판타지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죠? 판타지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 후꾼 달아오릅니다. 하여튼 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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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주 되실 거에요. 연애는 뭐 첫 키스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려 봅니다. 첫 키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한주 되실 거에요. 이번주 여러분들은 하나만 알고 가세요. 첫 키스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내 인생에다. 내 인생에다. 이런 기회에 잡지 잡기가 쉽지 않아요. 무엇이 됐든 고집 부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요. 먼저 움직이시고 놓치지 마세요. 그 무엇이 됐든 이번주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응원 드릴게요. 폭탑 폭탑 자 6월의 네번째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네번째 선택지 탈을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네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의 타로를 자 모두 오픈을 했는데요. 자 여기 운명의 수레받기가 여기 들어있는데요. 이 타로는 앨리스의 타로에요. 자 운명의 수레받기 굉장히 특별한 타로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타로에서 나온 것보다 제가 경험상 이 앨리스의 타로에서 요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번주에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뜻밖의 소식 그리고 기회 여러분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으니까 마음을 비우시고요. 여기 고민을 하고 있는 머리를 산발한 소년인데요. 이거는 스트레스에요. 여기 독수리 보이시죠. 비즈니스에서 직장생활 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이 괴롭힐 거고 부딪칠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거고 대인관계에서는 오해를 뜻합니다. 오해.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니까 오해를 떠나서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 그리고 여사제의 타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생각이 맞다면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증명한다거나 아니면 내 말이 맞다고 알아줘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입 아파요. 그러면 굳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한테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갈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엮일수록 여러분도 어 같이 그냥 수준 떨어지고 어 그냥 어 저 뭐죠 몸에다가 흙탕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아예 아예 상대를 마세요. 뭐 말길을 알아들어야 말이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은 내 갈 길을 간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어 힘의 타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 지지 마세요. 이기셔야 됩니다. 이번 주 절대로 지시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자신 안에 내면으로 들어가라 라는 의미가 있는데 반응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예. 광대 타로 흥분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즉흥적으로 무언가 얘기하지 마세요. 이번 주 여러분들을 근드리는 사람들은 일부러 화를 막 돋구는 거예요. 말실수 조금이라도 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약점이 없어요. 운명의 수레받기 약점이 없는 사람을 들들 볶아서 조금의 꼬투리 실수라도 잡아내려고 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누군가한테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말 많이 하지 마시고 두 번째 계획을 좀 세우세요. 상대방한테 그냥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받아쳐야지 그런 걸 한번 돌려보시고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가셔야 돼요. 서로 관계를 조심하시고요. 실수를 어쨌든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은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하지 않았어야 될 그런 잘못을 하게 되고 그걸 또 어 아픈 상처죠. 그 후벼 파는 독수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간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어쨌든 그래도 좀 조심하는 그런 한 주 되셔야 되고요. 어 좀 워워하십시오. 워워워.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어 연애도 딱히 무언가 음 좋은 일이 벌어진다거나 어 그러진 않을 거지만 만약에 사귀는 사람이 있다거나 혹은 이번 주말에 어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다거나 그러면 어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분 전환이 확실해 되실 거예요. 한마디로 주말엔 좋다. 예. 사귀는 사람이랑 만나시던가 아니면 친구를 만나시던가 뭐 여행도 좋아요. 괜찮아요. 운명의 수레밖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주중에 어 비즈니스나 공부 혹은 대인관계에서 네. 고춧가루들 의미에서 스트레스를 좀 받으셨다면 어 주말에 확실하게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 드리구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안이에요. 제안. 좋은 제안. 어 고민하지 마세요. 외부에서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이 또 나타날 거고 고춧가루는 있지만 10명의 고춧가루는 가루라면 한명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겁니다. 그 한명이 있는 거예요. 10명의 고춧가루를 잠재워버릴 수 있는 그리고 외부에서 좋은 소식이 또 들려오는 거니까 음 이직이라든지 이런 괜찮아요. 왜냐면 힘에 타로 있어요. 예. 팔랑기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아무리 근드려도 이번 주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 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지 라고 얘기하신다면 예.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래 알았어. 네 말은 알았다. 하지만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니까 음 내 생각대로 할게 라고 얘기하시고 여러분들 의지대로 밀고 나가셔야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 여러분들 좀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자기 말에 책임 지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거 하나만 명심해 주셔도 나쁜 거 다 피해가고 좋은 결과만 얻어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내 사랑의 해다 펼쳐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거입니다. 내 사랑의 해다. 당신이 온리원이 아니다. 당신이 온리원이 아니다. 자, 연애에서는요. 그냥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꼭 이 온리원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이번 주는 연애에서 그렇게 큰 기대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내 인생의 해다 펼쳐 볼게요. 잠시만요. 무리해서 연락하신다거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자, 내 인생의 해다. 안심하고 믿어라. 그죠? 안심하고 믿어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일, 결정 내리는 그 일, 그리고 마음 속에 있는 그 계획. 팔랑귀 되시면 안 돼요. 괜히 이런 고춧가루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꾸실 필요 없어요. 안심하고 믿으십시오. 그대로 다 이루어지실 거예요. 아셨죠? 네 번째 선택지. 이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그런 한 주예요. 자, 응원 드리겠습니다. 잘 되실 거예요. 안심하고 믿어라. 자, 가보시죠. 폭탑, 폭탑. 아세요. 자, 가보시죠.